오 막 당신을 위해 돌아올게요 이게 마지막 카여야? 저거 먹으러 가는건가봐 온다 뭐 난리 났어 지금 세상에 시간이 균열이 생겨가지고 인테나가 안에서 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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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д은 저거에 대한 정보가 로봇의 혼합룡 문화의 피곤 문화의 피곤 교수는 이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저는 더 좋은 사이에서 그럼 오 오 그리스 보안은 왜 지금 있어 가자 폴쉐니니 찾으러 가자 CFR부터 찾아야 되는거 아니야? 시간돌짓 뭐가 지나가는데 기분 탓인가 누구지? 무서워 구역에 있는 적들 처리하기 아 적들 있잖아? 공격 시간돌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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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고 고우 또 왔어 어어 뭐야 위험해 도망가 시간돌짓 지나갔다 숨어서 싸우자 좀 센놈 온 것 같아 막 그리고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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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버저비였잖아 쉐린찾기 총팔인좀 해 총알 좀 그 다음에는 저쪽인가 여기 피오나다 피오나공주 쉐린의 사무실에서 접근이 가능하니 시린의 사무실에서 접근이 가능하니 시린의 사무실에서 접근이 가능하니 제 친구가 CFR 창백을 열어주셨지만 다른 곳은 아직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 열어주네 피오나가 좋아 좋아 어? 뭐 있는데 여기 마티네치 아까 그 흑경 자동조준 자동조준이 있는데 조준보정 있는데 좀 근처로 가서 조준해야되는데 잘 안돼 이상하게 게임이 오케이 좋아 죽고 죽고 엘리베이터 맨 꼭대기 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얘가 CFR 먹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텐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CFR을 사용해서 구조소를 만들었어 뭐가 막 떨어져있어 뭐 뭐하는거야 저거 용기를 내자 저기 막 싸우고 있는데 쉐린의 사무실에 들어갈 방법찾기 쉐린의 사무실에 들어갈 방법찾기 문 열어 문 열어 잠자면서 걔 죽었는데 구역에 있는 적도 처리하기 어딨어 저거인가 지난랄 오오오오오오오오옹오옹오옹오오. uesto tare 총알이 없잖아 에이 안되겠다 시간 펀치 써야겠어 시간 펀치 또 어디 뜸 죽으면 쓰러져야지 헷갈려 시간 펀치가 한 방향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시간 펀치 루킥 하아 빨리 두놈 오우 죽을게 아 저놈 등 뒤만 통하는 놈이야 등 뒤로 돌아야 해 Tyler 두놈이나 했네 스피드로 돌아가요 어어! 어우! 어어!! 딩, 뒤로 들어가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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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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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놈이야 한 놈부터 처리해야지 어어읬 멈추면 되 partially 멈추는... ahh alto... 금방이 끝나잖아 안돼 안돼 죽어 죽어 모아 기 모아 시간 돌진 쏘자마자 도르샴 그냥 멈춰놓은거 금방 떨어져 돌아가는게 짱이야 체어 콜 금방 끝나잖아 요정 으아 드롭게 안되네 진짜 어엉 터진거임? 쁘리 끝난거잖아 , 총알이 기본총 밖에 없어서 함박 남은거 같은데 슈우우우 detecting 돌아가서 마지막 한방 장전할때 찬스있는데? 시간 돌리기 안해도? 하지만 시간 돌리기가 더 확실하다는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녀석 총좀 어디쥬세야되는데? 실제로 녀석들이 볼때는 갑자기 막 움직이는거지 총총총 바꿔 바꿔 널빨 구름다리 문 열어줘 목사 올라와서 아까 그거 주워야되는데 리아미랑 마땅떠였네 큰일났네 저기다 저기 에는 참 좋은도 못했다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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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옥 이건 뭐지? 크로노 원전 스킬 방울 발견했다 아마 컴퓨터로 가는거겠지? 시나리오 새 BDM 이건 대박을 칠 것이다 뭐야 이거 스킬? 뭐야 저건 코어가 가지듯이 맨 2층에 타임머신도 있나봐 그 첫번째 망가졌던 타임머신 저 돌아생활한거였잖아 또 이거 나오네 이거 제일 처음에 나온게 뭡니까? 각종 게임에 다 나오잖아 툼네이더부터 시작해서 이런류의 게임 TPS로 하는건 다 나오잖아 옆모습 숙옥 들어가는 툼네이더가 언젠가? 왔다 미안 툼넘 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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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방금 뭐야 리암아 아닌데? 뭐야 이상 괴물 같은거 있어 킴박사? 그런가 킴박사인가? 위험요소가 있다 아래층에서 물러나라 위험요소가 있다 아래층에서 물러나라 건물에 열차가 지금 충돌했어 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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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메세지를 남긴다 툼 내가 왔을 때 진실을 바로 보고 이해하여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게는 비밀이 없으며, 당신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당신의 제한된 현 세상에서 알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은 당신과 같은 길을 줄곧 걸었다. 나 또한 타임머신을 접했다. 내가 접한 타임머신은 사람이 만든 장치가 아니라 동굴 속에 있는 자연의 창조물이었다. 아프리카에 오클로에 있던 천연 원자로처럼 말이다. 마이어 조이스플드는 그 자체가 불규칙한 존재다. 나 또한 크로는 활성화된 상태였다. 내게는 크로는 증후군이 생겼다. 누가 쓴 거지? 나 또한 통제불능의 시프터가 되어 모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데도 없는 수없이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모든 가능성이 한 번에 발현되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진실을 말하겠다. 그 소음과 고통 그리고 분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고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 불같은 고통은 오랫동안 나를 태웠다. 이 끝없는 악몽 속에서 잠깐씩 깨달음의 순간 삶에서 내가 안도하고 또 안도했던 여러 중요한 순간들이 지나갔다. 지금은 스타트와 시간의 끝이 나를 구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설득되기에 이르렀다. 음? 뭐라는 거야? 그림 속에 어린 소녀와 늙은 여인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보았다. 그 두 가지를 보고 나면 결코 눈을 돌릴 수 없다. 우리는 그처럼 제한적인 존재이며 끝없이 체스판에서 한 개의 말만을 움직이는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오로지 하나의 생명, 하나의 시간만을 가진 존재이다. 나는 예외인 것일까? 뭐야? 뭐라는 거야? 하나의 차원만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세계의 차원을 설명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헛수고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우습게 본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바꾸는 지금도 나는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그 사이에 서 있을 것이다. 나는 거대한 문이 아니다. 나는 미철한 존재, 작은 존재, 초라한 비상구와 같다. 뭐야? 문제야 뭐야? 정답! 킴박사? 누구야? 잭? 잭이 쓴 거 아니야? 아무튼 이 사람도 뭐 시간여행 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 앉았네요. 이제 정보를 보겠네? 끝날이 이제 끝나게 되겠다. 아주 곧 만나게 되겠다. 버려버렸어. 다시 전환 안 해. 여긴 뭐지? 수영장? 수영장? 아까 수영장에서 그걸 받는 거였어. 아 뭐야? 깜짝이야. 대항식에 포르기 주어진 상이었다. 이거는 안 가져갔네? 치료하는 거? 일단은 CFR 빨리 확보하러 가야 돼. 꼭대기로 가야 되는데. 저긴가? 저긴가? 어? 리암이다. 뭔 소리야 이건 또. 왜 그래? 왜 그래? 소리가 왜 그래? 리암 왜 그래? 여기서 액관. 여기서 액관. 슬. 미안해. 리암. 다 구해야 된다고. 어? 어우. 왜 안나가. 이거 마법. 여 근처라서 이거. 시간 그거. 안 되네. 쟤. 쟤는 기계라서 쓸 수 있고. 어어. 야. 꼈어. 꼈어. 리암. 잠깐만. 깍아. 까악. 아. 어어 살았다. 구석에 뛰었어. 잡았다. 하하하. 으응. 죽을 뻔. 해가 이겼어. 시. 시. 팡.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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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멈추기 썼네 약간 싸울땐 안써지던데 그냥 스토터인가? 그 사람들은 다들 길을 잃은 거였어 그냥 스토터인가 봐 근데 안 죽어서 다행이다 자 가져가주고 와 대한민국 와보 하자 저 가져가면 뭘 할 수 있나 모르겠네 이게 바로 대항체 CFR 11년은 들어 만든다 우리 형이 만든다 이걸로 균열을 바로잡을 수 있어 문제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단서가 없다 형이 죽었으니까 이걸로 쓸 수가 없어 막 눌러보고 있어요 이 녀석 타임머신 하나 더 있으니까 형을 만나러 가는건가? 설명서 들으러? 설명 들으러? 그런건가 본데 맞아 그때 떨어뜨리니까 작동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배스랑 다 있을 때 떨어뜨렸더니 작동됐잖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 아닐까? 어디다 놓지? 바지에 넣었나? 대학교에 타임머신을 코어를 가져간 다음에 자기의 타임머신에 연결했어 마지막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졌다 폴이 윌을 죽이기 전 위를 갈 수 있어 형한테 주면은 모든 것을 돌릴수가 있다 타임머신 코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동작을 하는거지 고쳐가지고 으음 얇environ 오오오오오오 됐어 스타트 현상 있어서 멈췄다가 풀렸다가 그러긴다 이때 공격해 공격이 안 돼 이쪽은 다 멈춰버리 에이 그냥 주먹 짱 다음 또 어딨니 쏴봐 어디 숨어있니 이쪽이다 또 뭐 또 어딨나 뒤에 와 엄청 와 폭탄 안좋아 아 숨어 숨어 죽어 죽어 엄청 몰려왔네 그냥 절 없으면 에헤 후우욱 하하 아 도망가 도망가 엄청 몰려왔어 백 백 3단계 진행중인거 3단계 진행중인거 폭탄 폭탄 아아 아까비 쟤만 잡으면 되는데 오오오오오오 쟤만가 으하아 아아 아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 antig 잡아 Q. 쇼옷 쇼옷 엄마 잡놈 잡고 뭐야 아아 두놈이잖아 죽어 죽어 아아아 아우 시간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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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도망 총알 총알 저깄다 저기 두놈인데 한놈 어디갔지 저깄다 두놈인데 한놈 어디갔지 저깄다 몸투게 하고 나 폭탈 좀 죽어라 좀 잡았다 한놈 잡았어 잡았다 총은 좀 쥐어야겠는데 전옥수 아직 안 죽었지 여기서 저깄수 한놈 잡아 저놈 저놈 저놈만 없으면 편하게 다닐게 죽어라 존스 죽었지 됐다 한놈 남아 어딨어 그놈 오우 오우 빡세 있네 빡세 있어 폭탄도 막 터뜨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마지막판이니까 어느정도 어려운건 감안해야지 드디어 타임머신 드디어 타임머신 그래 총 좀 미리 주숴놓자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파란색으로 뜨거든요 패드가 총 쏘는 맛이 있어 진동이 있어서 괜찮은데 아 난 도저히 못 쏘겠어 패드로 봐봐 자동조준 없으면 이렇게 조준해야되는데 알스틱으로 이걸 어떻게 맞춤? 아까 이렇게 탁 해가지고 왕 터트렸어 쉽게 쉽게 갔을텐데 가자 내일 되 rebroad 1 도저히 4 2 2 2 3 2 2 2